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열방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번 주 강단 서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곱 랩너트들처럼 노예포로 석국 그런 상태에 빠져있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또 온 천하의 그 이름을 드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도 열방을 살리는 2, 3, 7 빛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은 항상 보금의 유익을 생각했고 모든 선택과 그러한 행동이 최우선 보금의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들 보고 오늘 제목처럼 열방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 이러한 삶이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인간들은 최대의 과제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행복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 이렇게 힘든 어떻게 보면 시간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또 쾌락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가기도 하고 중독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점점 장세기 1장 2절 혼동 공허 허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참 행복의 길을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일한 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늘 깨닫고 있고 늘 선포하고 있고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참된 길이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오직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마태봉은 16장 16절에 그 주인공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삶을 통해 이 길을 통해 참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을과 디모데 렘너드 7명처럼 너의 포로 속구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 참 행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그만의 행복한 망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복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로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한마디로 예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복이고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예배의 복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여러 여건 환경 주심이 이것이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행복한 망대로 복종의 복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추워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이 되겠죠 당연히 절대적인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산주의나 등등 여러 그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 앞에 신앙을 그 말살하는 정책들을 피우고 있죠 그러나 이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다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세월이 농익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순간적인 그런 쾌락이요 순간적인 그런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반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무궁무진하다 많다 넘친다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함께하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행복한 망대가 되어져서 마음껏 사방팔방으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행복한 망대인지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우리가 존재인지 이사야 46장 10절은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이 행복한 망대가 되어 빛의 응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 나인 것입니다 창조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행복한 망대인 나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나는 행복한 망대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느니라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이 왕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신 왕권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행복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대사님과 전소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요 참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건강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누리는 누리고 살리는 그런 행복한 망대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금환의 축복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신의 존재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절대자 망분의 여우 하나님이 복 자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1장 11절도 복 대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바로 복 받은 존재입니다 더 무슨 복이 필요해서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앞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사실은 또 복입니다 그리고 로마 12장 1절에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산재물로 바칠 수 있는 이 시간과 여건 환경 이 시간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싱은 피 제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의 정신은 바로 우리가 드림의 정신입니다 나를 드리고 나의 가진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복의 그런 중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있다 이 진리를 터득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해서 그 사람 자체도 행복한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 중에 복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망대인 것입니다 오늘 장세기 12장 읽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이제는 넘어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갱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생애를 기여하는 것이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는 기여가 아니라 저주로 인도하는 기여가 된다는 겁니다 너가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마하미니 너로 복을 얻는가 그래서 사도행정 2시장 35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행복한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축복, 빌축자, 복을 빌어주는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내가 그들의 생애에 기여해서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망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시기 원합니다 3.1조 3인동을 통해서 마음껏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다락방 이런 모든 말수문동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은 이웃을 축복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통해서 행복한 망대, 축복의 망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인 만국이 열방이 복을 받는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다 라고 최고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반석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네 자체가 교회여 네가 행복한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틈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십자가 보혈로 다 어떻게 보면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요 우리에게는 파수망대의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든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망대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 생애 속에 정말로 축복으로 기여하는 행복한 망대를 이룰 수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행복한 망대를 누리며 이 시대의 전도자로 축복의 망대가 되어져서 최고의 행복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순간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찾을 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이미 주일 강단을 주셔서 그 주일 강단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레마로 우리 각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내려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흠뻑 젖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은 활의 위력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살아있음에 생증명 이 활의 위력 역동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활의 위력으로 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망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이 찰만자 만을 어떻게 누립니까? 활의 위력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활의 위력을 오늘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모 5장 18절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주시지요 은혜를 통한 말씀 내가 붙잡게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 이 언약이 우리의 24 가운데 25 능력으로 나타나고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드림의 귀한 응답들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